플라드 시키 사탕 플라드 이게 뭔지 봐봐 멋있다 도움이 필요하대 무슨 일이지? 크리스가 새 차 갖고 싶대 문제없어요 이건 너꺼 고마워 플라드 그만해요 엄마 난 공이 더 필요해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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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이 필요하대 리키 무슨 일이야? 공이 더 필요해 형 어 알았어 대단해 고마워 플라드 전만의 니키 뚜둑뚜둑 도와줘요 도와줘 도와줘 누가 도움이 필요하대 이게 뭐지? 뭐 먹고 싶어요? 나 피자 먹고 싶어 오케이 근데 너무 작아 걱정마요 예 너무 무거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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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드, 안녕! 안녕! 진짜 공룡 갖고 싶다 진짜 공룡 더 하자! 더 하자! 더 하자! 니키가 도움이 필요하대 무슨 일이야? 새 공룡 갖고 싶어 알았어, 기다려봐 니키, 이거 진짜 공룡이야 같이 열어보자 오, 세상에! 공룡, 안 돼, 안 돼! 뭐지? 진짜 마법이다 하나, 둘, 셋 딸기 아이고 초콜릿 딸기맛 아이고 됐다 빵빵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어, 안녕! 음, 딸기맛이 좋아 어, 좋아! 니꺼야? 이건 진짜가 아니네 저기요 저기요, 이 아이스크림 주실래요? 돈 주세요 진짜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진짜 아이스크림 사러 가자 가자 그래, 성분을 확인해보자 두유, 설탕, 그리고 지방 크리스, 지방이랑 설탕이 너무 많아 우리 과일 아이스크림을 만들자 파인애플 파인애플이라 사과 신선한 사과도 신선한 수박도 담자 니꺼야, 잘했어 바나나 음, 바나나 좋다 우리 건강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보자 좋아, 신선한 수박이랑 파인애플이 필요해 설탕과 향신료 없이 믹서가 필요한데 하나, 둘, 셋, 넷 됐다 수박, 파인애플, 딸기, 그리고 사과 사과 그래 음, 맛있어 준비 다 했어 그러네, 해보자 됐다 유행 1과 얍 음 음 잘했어 짜잔 신선한 키비를 가져와요 니꺼야 다음, 코코넛 와터를 넣어요 오, 와 건강한 아이스크림이 될 거야 잘했어 잠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안녕, 크리스 아이스크림 줄래? 수박, 딸기 음 음 사과 맛 있어 사과 맛으로 줄래? 이게 설탕이 안 들어간 거야? 음 우와 음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건강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보세요 안녕 안녕